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14일에 검사 탄핵 추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을 진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두구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이 앞뒤가 맞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왜 범죄자의 말만 믿는가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화영을 검사 탄핵 청문회에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나오는 것은 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이화영 측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는데 1심 재판에서 그들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은 탄핵이 되었는데 법원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주장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또다시 반복을 하겠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말이 되는가라는 비파에 나오고 있으며 또 이화영이 유죄를 받은 혐의를 보면 이 사람은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물교사 등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민주당에서 현재 이화영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화영을 마치 정치범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범죄는 그가 정치범이 아니라 부정부패 잡범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러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왜 민주당은 범죄자들의 말만 믿는가라는 비파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2018년 7월에서 2022년 8월까지 쌍방울에 김성태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3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 자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뇌물을 준 김성태조차도 이화영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보고 솔직히 한심하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자기 생활비로 법인카드를 썼는데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마치 검찰의 탄압에 맞선 열사인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그의 실상은 법인카드로 뇌물이나 받아먹고 유용하는 잡범으로서 이런 범죄자를 국회로 데려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검사들을 비판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면 좀 정상적인 사람을 채택을 해야겠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화영을 국회로 불러서 뭘 도대체 검증을 하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이화영은 1심 유죄 판결을 받기 전부터 검찰이 회유를 했다라든가 압박을 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와영의 말을 검증을 하겠다면서 현장 검증을 비롯해가지고 검찰청을 항의 방문을 하고 민주당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써가지고 이와영의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와영의 한 말들은 거짓말인 것으로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와영이 샀다라고 하는 연호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게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쌍방울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도 이와영이 이야기했었던 메뉴를 결제했던 그런 내역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검찰 측에서도 이와영의 주장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반박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대북손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이와영이 자신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이와영이 쌍방울에서 돈을 받아 먹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면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와영은 부정부패한 인간이고 나도 속았다. 지금의 이 상황은 전부 다 이와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자기를 속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의 말이 맞다.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쯤 되면 이재명 측에서 오히려 이와영을 고소해도 모자랄 판인데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와영을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와영 쪽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본인의 신변이라든가 본인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를 잘 챙겨달라는 식으로 부탁까지 하고 있으니 이들의 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범죄자들의 말만 믿는다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이종호라는 사람 쪽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최상병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쪽도 엮여져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라는 인물은 과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주식을 굴려달라면서 계좌를 맡긴 인물로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털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이고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종호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최상병 사건에서 김건희 쪽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꼴이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은 자신들이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사람의 말을 믿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봉현이라는 인물 역시도 당시에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이랍시고 검찰들을 한참 때릴 때 김봉현이 자신이 검찰들을 대상으로 향응을 제공을 했고 검찰로부터 이익을 제공받았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자 민주당은 그거를 덥석 물어가지고 김봉현을 공의신고자인 것처럼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김봉현이라는 인물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었던 라임 사기 사태의 주범이었고 또 민주당에서는 김봉현을 그런 식으로 의인인 것처럼 치켜세웠지만 김봉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죄값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직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가 검거까지 되었는데 민주당은 이런 심각한 범죄자를 의인으로 내세워가지고 검찰 때리기에 나선 것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은 검찰을 조질 수만 있으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을 비롯해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이화영이 검사 탄핵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면서 기가 막혀 하고 있으며 이화영이 국회에 출석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는 불보듯이 뻔하고 정청래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사위 운영 안에서 이화영의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하게 냅둘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반론권의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은 뻔하고 정청래가 발 꺾고 나서가지고 이화영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화영의 접견 기록을 보면 이화영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과도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아마 이때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들끼리 말을 맞추고 작전을 짰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다가오는 검사탄핵 청무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불보듯이 뻔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범죄자들의 말에 우리 정치가 휘둘리고 나라가 시끄러워야 되는 것인가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악의 근원인 이재명을 빠르게 구속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